어? 근데 왜 버거를 식판에다 줘요? 네? 왜? 버거! 왜요? 버거 문제 있어요? 아니요. 버거가 식판에 나오길래 신기해서 아, 처음이시구나. 패닉하지 마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이건 군대에서 시작된 버거예요. 그래서 식판을 쓰죠. 아... 만드는 법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빵에 딸기잼. 이런 식으로 바르면 돼요. 레이리잖아. 처음이잖아. 롯데리아 밀리터리 버거, 민가린 버거 실시!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딸기잼까지 발랐죠? 이근 씨, 배달 가셔야죠. 그다음에, 양배추 믹스. когда 돼요? 라이리아.